음성군의 A 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전국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등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. A 업체를 다니는 B씨는 2019년 입사 후부터 외모 지적과 회식자리 술 따르기, 폭언 등을 들어 사측이 올초 신고했지만, 사측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을 오히려 감싸낸 등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노조 측은 충주지청의 사안과 관련한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.